안녕하세요. HLB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HLB 그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나노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 기사는 메디포럼 제약이었는데 인수를 해서 HLB 제약으로 사명을 바꿨죠. 이 HLB 제약이 베트남 나노젠 회사랑 글로버 의약품 개발 MOU를 맺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나노젠이라는 회사는 넥스트사이언스가 지분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HLB 관계사로 분류가 되는데 진양권 회장이 HLB 그룹 주식도 가지고 있고 넥스트사이언스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넥스트사이언스가 나노젠의 지분을 또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양권 회장을 중심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노젠이라는 회사는 베트남의 셀트리온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베트남의 유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바로 나노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또 카피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듯이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네릭은 그냥 성분명을 알면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을 안다고 그대로 복제하기는 힘든 카피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 유명한 회사가 한국에 셀트리온이 있죠.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의 공통점은 둘 다 카피약이다라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제네릭은 저분자 의약품으로 성분을 알게 된다면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생산하는 게 가능하고 바이오시밀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냐? 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제네릭은 일반적으로 저분자 합성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HLBL 리버세라닙도 저분자 의약품이죠. 이런 신약들이 나중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 카피약, 제네릭으로 진입하는 회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제네릭 회사로 유명한 것들이 이스라엘 테바라, 인도엘 람박시라는 회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이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게 슈퍼 제네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량신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필리아가 계량신약으로 알고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 오리지널 의약품이랑 제네릭은 똑같은 약이죠. 똑같은 약을 카피한 것이고요. 계량신약은 이 오리지널을 조금 더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기간이 제네릭 같은 경우에 더 짧죠. 계량신약은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제네릭은 그냥 복사를 하는 거니까 2, 3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계량신약은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복사하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는 적게 걸리지만 제네릭보다는 더 개발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겠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보다는 적게 들지만 제네릭보다는 조금 더 많게 그래서 제네릭의 장단점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은 개발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작죠. 거의 100분의 1 이상 더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시장을 나눠먹어야 되고 시장을 나눠먹는다는 얘기가 과다 경쟁이 된다는 거죠. 오리지널 의약품들도 특허가 만료될 때쯤 제네릭이 들어오려고 하면 가격을 확 낮추거든요. 자기는 20년 동안 개발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다 뽑았기 때문에 돈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 회사가 진입하려고 한다면 가격을 훅 낮춰가지고 제네릭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런 전략들로 취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허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도 이런 제네릭 회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특허로 베리어를 치죠. 방어막을 여러개 치게 되는데 그중에 몇개가 걸려버리면 또 특허 분쟁으로 싸워서 꽤 힘든 싸움을 할 수 있고 보통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회사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랑 붙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다. 장점은 개발 비용이 엄청 싸가지고 진입만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비용을 자기도 대폭 낮춰가지고 치킨게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허들로 베리어를 쳐서 특허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량신약은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네릭이랑 또 차이점이 있었죠.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합성 의약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분만 알면 그걸 잘 섞어가지고 만들면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성분들을 넣어서 썩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을 가만수에 넣고 막 이렇게 잘 썩는다고 사람이 나오진 않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카피약을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력을 생각해봤을 때 이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가 조금 더 기술력이랑 그런 원천 기술들이 있겠죠. 물론 오리지널 회사가 더 강력하게 기술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바이오시밀러도 그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바이오시밀러도 아무 회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가 바로 HLB랑 지금 협력하고 있는 나노젠입니다. 나노젠은 그냥 제네릭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저분자가 아니라 고분자 의약품을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네릭보다 이 바이오시밀러가 대규모 인상시험 등 훨씬 더 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바이오베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개량신약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네릭의 개량신약이 슈퍼제네릭이고요. 바이오시밀러의 개량신약이 바이오베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조가 되는데 이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기존에 바이오 의약품을 좀 더 개선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량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물질 특허가 가능합니다. 개량신약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개량해서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 독점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나도 제네릭이긴 하지만 개량된 제네릭이기 때문에 바이오베터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인 독점이 됩니다. 바이오베터는 또 이제 좀 어렵죠. 또 신약 개발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커피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020년 기사죠. 최근에 블록버스터 바이오약품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특허 절벽이라고 하죠. 얼마 전 뉴스 기사들에서도 특허 절벽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특허 절벽이 오면요. 특히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바이오 의약품을 복사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베트남의 나노제는 특허 절벽이 다가올 때쯤 되면 굉장히 허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팔리고 있었던 매출이 조단이겠죠. 그럼 바이오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을 복사해서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대폭 상승할 수 있겠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성장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노제의 성장 가능성도 또 상당하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커피약이 있습니다. 커피약에는 크게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 제네릭은 저분자 바이오시밀러는 고분자 제네릭은 성분을 알면 잘 섞어서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성분을 안다고 해서 똑같이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세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제네릭에는 제네릭이 있고요. 조금 더 개량해서 만든 슈퍼제네릭 개량신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가 있고 조금 더 개량해서 만든 바이오 베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량신약 슈퍼제네릭이랑 바이오 베터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또 장기적인 독점이 가능한 또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HLB가 협력하고 있는 나노젠 회사가 있는데 나노젠은 베트남의 셀트리온으로 불리고 베트남에서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블록버스터 바이오어품 특허권 종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난 기회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나노젠도 급성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HLB랑 협력하고 있고 넥스트사이언스가 또 나노젠 지분 10%를 가지고 있잖아요.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